세계는 이제 우리를 선진 민주국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문화대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이 짧은 기간에 빠른 성장과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가 인정하는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한류를 이끄는 문화 강국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착해 사 contention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 언영에 기반하는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서 원전, 반도체, 공급만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세미컨덕터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은 칩은 몇 개의 나노메터가 넓은 것입니다. 우리의 단체로 인해, 우리는 전환자의 개발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대화에 계속됩니다. 일본과 관광과 경영, 문화, 기술과 기술과 의미에서 대화가 뛰어내면서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완과 그룹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합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환자와 공급만 협력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에너지와 많은 다른 섹터가 의뢰에 따라서 Republic of Korea is our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in Asia and today we decided to take our cooperation to the next level. Cambodia cherished a strong relation with Republic of Korea and remains steadfast in further deepening the expanding collaboration within bilateral and multilateral frameworks.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입니다. 자유와 권영의 대한민국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